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? 했는데 우리 강아지 큰 애 둘이 있을 때 걔네들만 내게 빨리빨리 했고 그래서 그래서 중간에 손 버리고 여기 머리에 고춧가루 여기 머리에 고춧가루 내가 볼 때는 선배님 아까 여기 뭐 묻은지 알았다니까 돈 주는 거야 그래 이거 지금 이거 하나 먹어봐요 안 먹는 적이 없어 누가 주면 맛있어요? 왜 자기가 해 왜 자기가 해 그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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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러니까 오늘 영상 만들었으니 무슨 영화 한 번 하고 나는 이런 영화에서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애 있는 엄마거든 아들하고 한번 해 볼게 아들 아들 잘 해봐 지현아 엄마가 너 줄라고 파릇파릇한 걸로 캘벤치 김치 담았거든 너 요즘 야채 너무 안 먹어 야 이거 먹어봐 엄마 정신과 사랑이 탁 당긴 거야? 어? 옳지 어때? 자 자 자 자 우리 지하 내려가자 지하 내려가자 지하 지하 자 내려가 볼까요 지하로 야 사진 보세요 야 옛날에 이거 누나 이게 언제예요? 거기 91년 와 22년 전에 근데 누나 장난이었지 야 야 이때 부산이 어디 야 저거 봐봐 저 누나 누나 진짜 옛날 모습 나옵니다 이거는 요게 80년 전반에 그러니까 요게 80년대인데요 응 이제 이 사진 청순하다가 형 이쪽 봐봐 아 이거 너무 예뻐 1년 전에 찍었는데 1년 전이에요 저게? 네 이거 작년인가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 멋있어 자 내려가 볼까요 지하로 지하에는 정말 별거 없고 야 야 여기 있는데요 누나 집이 이게 네 다리에 아 아 시원해 우리 여름에는 여기 에어컨 안 터져대 우와 여기서 다도를 했거든 아 다도를 네 김총 뮤지엄인데요 아 80년대 패션에 80년대 트렌드를 알 수 있대 어머 우와 80년 초승반점 탑 팔레트들만 있었다는 올라가서 맛있다 탓 사람이야 어 냉장고 없는 아 이렇게 이런거에요 이렇게 조글맛 아니에요 조글맛 아 참내는 여수 돌산 생굴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거 이거는 일단 여기도 집밥의 냄새 나는게 우와 저거 참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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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개 아니에요 저거 참개 아니 참개가 아니라 이거 저기 논깨 논깨에요? 이거는 이거 어떻게 먹는거야? 이거 그냥 이거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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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동 씨는 아니죠. 이거 시골에서 이거 소금에다 하는데 이거 왜 얹히고 채끼 있을 때 이거 약으로도 먹어요. 오, 개를요? 이 바지락전 이런 것도 참 어려운 거거든. 조개져, 조개져. 그거 묻혀줄까요? 우와, 조개져. 이거 묻혀줘야 되겠다. 그냥 먹으면 비릴 텐데. 이거를요. 아까 그 매운 거 아니에요? 매워, 매워. 우린 저걸 다 양념해서 먹거든요. 썰어도 나 아시는구나. 아, 정말 아시네. 조개졌다. 괜찮아요? 이거를 밥에다가 이거를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드신다는 거 아닙니까? 한 번 먹어봐요. 맛있어? 아까 나는 그니까. 우와, 형 형 형이 제대로 할 거야. 흰 맛 없을 때. 너무 맛있어졌어, 갑자기. 호동 씨 같이 그냥 일풍으로 먹을 때는 좋지. 진짜. 고추 한 거 같아, 고추가. 매운 맛이 한 거 같아. 어, 고추가 가짜가. 고추가. 고추가, 고추가. 고추가, 고추가. 와, 진짜 맛있다. 고추가, 고추가. 아까 그 매운 고추가. 잠깐만요. 아까 그 매운 고추가. 아, 남아요. 아, 남아요. 그러고 이 형아. 감사합니다.